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어 오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잘 줄고 뚜들겨 패는 거예요 막 뚜들겨 패는 거예요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안내조차도 내 발로 잘 집을 나갔어요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거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대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끊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금하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은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도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다 이렇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드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 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 8명 놔봐 방 안 한 가득 자식 새끼를 놔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그런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서 확장 이전을 했어 그런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던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2도 그냥 괜찮았어 그런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을 해야 돼? 식스도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여기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주 얼마를 분식 해결을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래요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천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외국 회사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에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하던 놈이 난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어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예요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어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에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빚 잘 줄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천 원짜리 스폰지 요 하나 사고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 거예요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달리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거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요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 내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인데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드려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지인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애들이 돌몰이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다 더한 저지방대학다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처럼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몰이야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제일 누나 아들이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큰형 딸 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예요 개 옷만 근데 작년에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도 되고 그런데 제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섯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의 이름이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 데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그 저기 큰형 딸은 거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는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나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교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교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삼교안기로 삼교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개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서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야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상처 많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동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그런데 아까는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돈 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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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은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큰일 날 싸우죠? 아니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는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휴일을 평일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의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날 잔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잔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잔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천만평 달라고 할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천만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놨고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에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스무 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 하면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태풍 슈퍼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 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주교님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 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거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보금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보금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 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이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건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던 무식한 사람이던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지기 20년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신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렇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드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생태 마을 꾸밀 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 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 8명 놔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놔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네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 땐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을 해야 돼? 식스도어로 확장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액센트, 무슨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여기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일주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래요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천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외국 회사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뛰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게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 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그런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방송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에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조정부에 들였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은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일반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어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한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예요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낸데 무슨 대를 이어어 장난만 이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등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에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자를 줄고 뚜들겨 패는 거야 막 뚜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안내조차도 내발로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천 원짜리 스폰치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 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거 고맙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요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누나 내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안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요한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인데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드려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안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랬어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어면 없대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지인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딱 애들이 돌몰이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 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 지방대학 다 더한 저 지방대학 다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처럼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몰이야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제일 누나 아들이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서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예요 개 옷만 근데 작년에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 때도 막 되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섯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그런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의 이름이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 데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저기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는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교환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교환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삼교환기로 삼교환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개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 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날 태어나서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야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상처 많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동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그런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돈 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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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는 사람이 그런데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지가 30년이 돼요 그런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큰일 날 싸우죠? 아니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는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휴일을 평일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의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잔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1953년 여기서 잔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잔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천만 평 달라고 할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천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놨고 이번에는 불도우저를 사려고 그래요 불도우저 불도우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지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에 대사관이 없었는데 잔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하고 왔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스무 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마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태풍, 슈퍼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내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의 신앙을 존중하라 주교님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 그거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보금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보금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이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건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던 무식한 사람이던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식이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밀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